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문종합영어의 기본 문법 설명과 문법 장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최순식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일 먼저 성문종합영어 10페이지 제1장 동사의 종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동사의 종류를 간단히 먼저 정리해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같이 함께 보시죠 동사는 우선 목적의 유무에 따라 목적과 필요 없는 동사 즉 자동사와 목적과 필요한 타동사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 자동사에서 보호의 유무에 따라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와 보호가 필요한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 타동사에서 목적과 하나만 필요한 완전 타동사 또 간접목적과 즉적목적과 두 개의 목적을 가지는 수요동사 그 다음에는 목적보호를 가지는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목적과 보호 둘 다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 그 다음 목적어는 필요 없지만 보호는 필요한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 한 개의 목적어만 필요한 완전 타동사 그 다음 간접목적어 즉적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가 필요한 수요동사 그 다음 목적어와 보호 둘 다가 필요한 불완전 타동사 이 다섯 가지가 영화의 모든 문장 형식을 만들게 되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A 문형과 동사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들을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 1. In big cities, pollution worsens every year 2. The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is now a worldwide problem 3. Human beings alone speak languages made up of words 4. Who gave you such a nice picture 5. We all considered him a reliable man 1번 1. In big cities, pollution worsens every year In big cities, pollution worsens every year Pollution의 밑줄 Pollution은 오염시키는 타동사, pollute의 명상이니까 오염, 공해 이런 뜻이죠 In big cities, 대도시에서는 pollution, 오염이 즉 공해가 worsens every year 매년 악화된다 worsen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악화되다 즉 get worse의 의미로 쓰인 여기 worsens이라는 동사는 우선 목적 없죠 따라서 자동사, 그 다음에 보호가 없죠 따라서 자동사 중에서 완전 자동사로 일형식 즉 주어 폴루션 동사 월슨즈의 일형식의 구문을 만들었죠 물론 in big cities와 every year는 문장 형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각각 장소의 부사구와 시간의 부서가 되는 거죠 여기 월슨은 악화되다는 의미의 목주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쓰여있지만 월슨은 타동사로도 쓰이죠 예를 들어 the rain worsened our difficulties 이렇게 하면 그 비가 우리의 어려움을 악화시켰다 즉 그 비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때 월슨은 our difficulties라는 목적을 가지는 타동사가 되죠 동사 중에는 특이하게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들도 있고 또는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기 월슨처럼 같은 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is now a worldwide problem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동사 is는 목주가 없으니까 자동사인데 보호 problem이 있죠 따라서 목적은 없지만 보호가 필요하니까 불안전 자동사가 되죠 주어 the distraction 불안전 자동사 is 보호 problem 이런 2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3번 3. Human beings alone speak languages made up of words human beings alone speak languages made up of words human beings alone 인간만이 speak languages 언어를 말한다 made up of words 단어로 구성된 즉 인간만이 단어로 구성된 언어를 말한다 스피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스피크는 목적어 languages을 가지니까 타동사인데 목적 보호가 없죠 과거분사 made in은 회용사 구로 단지 languages를 수직하는 역할만 하죠 따라서 스피크는 한 개의 목적어 languages만 가지니까 완전 타동사로 주어 human beings 완전 타동사 speak 목적어 languages 이런 3형식의 문장을 만들고 있죠 made up of의 동그라미 made up of는 주로 be 동사와 함께 be made up of 모모 이런 형태로 모음으로 구성되다 즉 be composed of 또는 consist of 이런 뜻이죠 다음 4번 4. Who gave you such a nice picture? Who gave you such a nice picture? 누가 당신한테 그런 멋진 사진 혹은 그림을 주었느냐 gave의 동그라미 여기 gave는 목적을 두개 치는 수요동사가 되죠 즉 간접목적어 you 직접목적어 picture 이런 식으로 두개의 목적을 치는 수요동사가 됩니다 주어 who gave 수요동사 you 간접목적어 picture 직접목적어 이런 4형식의 구문이죠 다음 5번 5. We all considered him a reliable man We all considered him a reliable man reliable의 밑줄 reliable은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즉 dependable trustworthy 이렇듯이죠 우리 모두는 그를 reliable 했으니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consider와 힘 그 다음 all reliable man의 각 동그라미 힘하고 all reliable man의 관계를 보면 힘 equal all reliable man 이런 관계되니까 동격 즉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all reliable man은 목적어 힘을 나타내니까 목적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consider는 목적어 힘과 목적보호 all reliable man을 가지니까 불완전 타동사가 되죠 주어 we considered 불완전 타동사 힘 목적어 all reliable man 목적보호 즉 5형식의 문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동사의 종류와 그 동사들이 구성하는 5가지 문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동사들은 앞에 월슨이라는 동사를 통해 설명하듯이 자동사 타동사 양쪽 다 쓰이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다음에는 make라는 동사를 통해 한가지 동사가 여러가지 문형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첫번째 문장 The ship made for its home port The ship made for its home port 그 배는 made for for year을 향해 나아갔다 its home port port가 항구란 뜻이니까 자기의 모항으로 그 배는 모항으로 향해 갔다 made for 여기 make는 어디로 향해 가다는 head의 뜻이죠 따라서 make for 장소 또는 head for 장소 이런게 되면 어디어디를 향해 나아가다 이런 뜻이 되죠 made의 동그라미 여기 made는 우선 목조가 없으니까 자동사죠 그 다음 보호도 없으니까 자동사 중에서도 완전 자동사죠 따라서 made는 완전 자동사로 일회용식의 문형을 만들고 있죠 다음 she will make a good lawyer she will make a good lawyer make의 동그라미 여기 make는 뭐뭐가 대단한 become의 뜻이죠 그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이다 she equal lawyer 즉 she하고 lawyer하고 동격이니까 lawyer는 주격 보호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make는 목조가 없으니까 자동사지만 보호 lawyer가 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로 이 형식의 문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the accountant makes one hundred thousand dollars a year the accountant makes one hundred thousand dollars a year 그 회계사는 1년에 10만물을 번다 accountant의 밑줄 makes의 동그라미 accountant는 회계사는 뜻이고 여기 make는 earn 돈을 벌다는 earn의 뜻입니다 따라서 makes는 목조가 one hundred thousand dollars 을 가지는 완전 타동사로 삼형식의 문형이죠 다음 the tailor will make you a new suit the tailor will make you a new suit 그 재단사는 너에게 새 옷을 만들어 줄 것이다 make의 동그라미 여기 make는 간접 목조가 you 직접 목조가 수트를 가지는 수요동사죠 사형식의 문형입니다 다음 over eating made her ill over eating made her ill made의 동그라미 과식이 그녀를 아프게 만들었다 즉 과식에서 그녀는 탈이 났다 탈이 난게 허니까 허와 일 사이는 목적과 목적 보호에 관계되죠 따라서 여기 made는 불완전 타동사로 5형식의 문형을 만들었습니다 make가 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동사 불완전 타동사 다섯 가지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는 예를 설명한 거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처럼 대본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두 개를 더 살펴보죠 these potatoes peel easily he peeled a banana peel과 peeled의 각동으로 쳐 보세요 peel은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 양쪽 다로 쓰이는 예를 들죠 these potatoes peel easily 이 감자들은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여기 peel은 벗겨지다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 그 다음 he peeled a banana 그는 바나나 껍질을 벗겼다 여기 peel은 껍질을 벗기되는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다음 b 주의해야 할 동사의 용법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수요동사와 전치사를 설명하는 1번의 ab에 나오는 문장들부터 살펴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b number one a he sent me the package by airmail he sent the package to me by airmail b b he bought his wife a mink coat he bought a mink coat for his wife 1번 a a he sent me the package by airmail he sent the package to me by airmail he sent me the package by airmail he sent me the package by airmail he sent me the package by airmail 3번으로 바뀌게 되죠 사형식의 문장에서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의 순서를 바꾸면 대본의 경우 간접 목적 앞에 전사 2가 와서 3형식의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동사들은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의 순서를 바꿀 때 전사가 2가 아니라 4를 사용해 되죠 B번 예문이 그 예가 됩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밍크코트를 사주었다. 간접목적어 his wife와 직접목적어 a 밍크코트의 순서를 바꾸면 he bought a 밍크코트 for his wife 이런식으로 전지사 to 대신에 for를 사용합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때 전지사 to가 오는 경우와 for가 오는 경우의 동사들이 예를 살펴보더라죠. 먼저 a to가 오는 경우 send, give, lend, pay, offer, show, tell, write 이런 동사들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to 플러스 간접목적어의 형태가 되죠. 간단한 이의문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end의 예를 보면 나는 내 누이에게 약간의 돈을 보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I sent some money to my sister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give의 경우 Will you please give the secretary your name? Will you please give your name to the secretary? Will you please give the secretary your name? 죄송하지만 비서에게 당신 이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Will you please give your name to the secretary? 이런식이 되겠죠. 다음 lend의 경우 He lent me $10. He lent $10 to me. He lent me $10. 그는 나에게 10달러를 빌려주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He lent $10 to me. 이런식이 되죠. 다음 pay의 경우 우리는 그 화가에게 300달러를 지불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We paid $300 to the painter 이렇게 되겠죠. 다음 offer의 경우 그녀는 그 남자에게 한 잔의 커피를 제공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She offered a cup of coffee to the man. 이런식이 되죠. 다음 show의 경우 Will you show me the photos? Will you show the photos to me? Will you show me the photos? 나에게 그 사진들을 좀 보여줄래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Will you show the photos to me? 이런식이 되죠. 다음 tell의 경우 He told the children a story. He told the story to the children. He told the children a story. 그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He told the story to the children. 이런식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라이터의 경우를 보죠. I'm writing my mother a letter. I'm writing a letter to my mother. I'm writing my mother a letter.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I'm writing a letter to my mother. 이런식이 되겠죠. 전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수요동서가 완전다동서로 바뀌어서 완전다동서가 플러스 직접목적어 플러스 전사 to 간접목적어 이런 형태의 3형식의 문형으로 바뀌게 되죠. 다음 B. 4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buy, make, get. 여기 get는 bring, 가져오다. 또는 buy, 사주다. 이런식입니다. choose, find, 찾아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찾아주다. 그렇듯이고 play, cook. 이런 동사들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4 플러스 간접목적어가 되죠. 역시 간단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uy의 경우를 보면 그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초콜릿 한 박스를 사주었다.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he bought a box of chocolates to his girlfriend가 아니라 for his girlfriend. he bought a box of chocolates for his girlfriend. 이런식으로 전사 for를 이용하는 데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 밀크의 경우 mother made us a tasty cake. mother made a tasty cake for us. mother made us a tasty cake. 어머니는 우리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mother made a tasty cake to us가 아니라 for us가 되죠. 다음 get the 경우를 보면 she got her father the tie. she got the tie for her father. she got her father the tie.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넥타이를 가져다 드렸다. 또는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넥타이를 사다 드렸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she got the tie to her father이 아니라 for her father. 이런식이 되어야 되죠. 다음 choose. will you choose me an interesting book? will you choose an interesting book for me? will you choose me an interesting book? 나에게 재미있는 책을 한 권 골라주시겠어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will you choose an interesting book to me? 가 아니라 for me? 가 되죠. 다음 찾아주다는 의미의 find의 경우를 보죠. he found the boy his lost bike. he found his lost bike for the boy. he found the boy his lost bike. 그는 그 소년에게 그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왔다.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he found his lost bike to the boy 가 아니라 for the boy 가 되죠. 다음 pray. won't you play us a Beethoven sonata? won't you play a Beethoven sonata for us? won't you pray us a Beethoven sonata? 저희들에게 Beethoven sonata를 연주해 주시지 않을래요? 간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won't you pray a Beethoven sonata to us? 가 아니라 for us?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cook. she cooked her husband a delicious meal. she cooked her husband a delicious meal. 그녀는 남편에게 맛있는 식사를 요리해 주었다. 간접목적어의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she cooked a delicious meal to her husband 가 아니라 for her husband.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ask 같은 동사는 간접목적어의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때 예외적으로 to, for 이런 전세가 아니라 전세서 of을 쓰죠. 예를 들어 he asked me a favor he asked me a favor 그는 나에게 부탁을 했다. 간접목적어의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he asked a favor of me he asked a favor of me 이런 식이 된 데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2번 목적을 두 개 가지는 타동사로 4형식 구문을 만들긴 하지만 수요동사가 아니고 두 개의 직접목적어를 갖는 완전 타동사대에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번 첫 번째 문장 save의 동그라미 타동사 save는 save someone something 이런 식으로 누구 누구에게서 뭐뭐를 도려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따라서 컴퓨터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수고를 도려준다. 즉 컴퓨터는 우리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도려준다. save는 특수한 동서로 목적을 두 개 취하지만 두 개의 목적을 전체를 이용해 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수요동사가 아니라 두 개의 목적을 취하는 완전 타동사로 분리합니다. 즉 임현장도 computers save a lot of time and travel to us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두 개의 직접 목적을 가지는 완전 타동사는 save 말고도 envy cause 같은 동사도 있죠. 이런 동사들은 두 개의 직접 목적을 취할 수는 있지만 두 목적을 전체를 이용해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형식이라도 수요동사가 아니라 두 개의 직접 목적을 취하는 완전 타동사로 분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envy가 쓰인 예문을 보겠습니다. I envy you your good fortune I envy you your good fortune envy의 동그라미 타동사 envy는 save와 마찬가지로 envy someone something 이런 식으로 누구의 머무를 불허하다 이라도 쓰이는 동사죠. 나는 너의 행운이 부럽다. 역시 you와 your good fortune의 순서를 바꿀 수 없죠. envy가 여기처럼 두 개의 목적을 취하는 것은 딱딱한 문어적인 표현으로 보통 you를 생각하고 I envy you your good fortune 난 너의 행운이 부럽다. 이렇게 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론 난 네가 부럽다 하면 I envy you 이런 식으로 되죠. 다음에 forgive cause라는 동사도 목적을 두 개 취할 때 목적의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두 개의 예문을 더 보죠. Forgive us our sins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forgive our sins to us 혹은 forgive our sins for us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죠. 반드시 forgive us our sins 혹은 그냥 forgive our sins 이런 형태에 대합니다. 다음 overwork cost him his health overwork cost him his health cost의 동그라미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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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하죠. cost는 타동사로 뭐뭐의 비용이 들게 하다 뭐뭐를 희생하게 하다 이렇지니까 과로는 그에게 그의 건강을 희생시켰다. 즉 그는 과로로 자기의 건강을 잃었다. 이런 의미죠. 이 경우도 overwork cost his health to him 이러실수면 안되죠. 반드시 overwork cost him his health 이러시게 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3번 전치사를 빼고 쓰기 쉬운 자동사 즉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번 첫번째 문 he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2005 he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2005 그는 2005년에 law school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graduated from의 동그라미 law school의 밑줄 law school은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을 의미하죠. 어디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를 타동사로 착각해 뒤에 전사를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틀리죠. 반드시 뒤에 전사 from을 수반해 graduate from 이런 형식으로 어디어디를 졸업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We sympathize deeply with the families of the victims We sympathize deeply with the families of the victims 우리는 그 희생자들이 가족을 깊이 동정한다. victim지의 밑줄 victim은 희생자 피해자 이러다 하시죠. sympathize with의 동그라미 누구누구를 동정하다 또는 뭐뭐를 동정하다 이렇게 할 때 sympathize를 타동사로 착각해 sympathize someone 혹은 sympathiz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게 되죠. 반드시 뒤에 전사 with의 수반에 sympathize with someone 혹은 something 이런 형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sympathize with someone f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뭐 무엇에 대해 누구누구를 동정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 우측 페이지에 있는 예문처럼 I sympathize with you for your loss 난 당신의 손실에 대해 당신을 동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이때 전치사 with를 빼고 I sympathize you for your loss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sympathize with는 뭐뭐에 공감하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Not many people sympathize with his political views 이렇게 하면 그의 정치적 견해에 공감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지 않습니다.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experiment라는 단어를 보죠. experiment가 동사로 쓰여 뭐뭐를 실험하다 하면 experiment가 자동사로 목주가 바로 올 수 없기 때문에 experiment something 이런 식이 아니라 experiment with something 이런 식으로 experiment 뒤에 전치사 with가 붙어야죠. 예를 들어 그들은 새로운 재료들을 실험했다 하면 they experimented new materials 가 아니라 experiment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전치사 with을 수반해 they experimented with new materials they experimented with new materials 이런 식이 되어야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전사 with가 아니라 전사 on이 있어요. experiment on 이런 형식이 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종종 동물을 실험한다 하면 The scientists often experiment on animals The scientists often experiment on animals 이런 식으로 experiment with가 아니라 experiment on 이런 형식이 되는 것도 같이 알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add to 뭐뭐를 증가시키다 add를 증가시키다 increase의 뜻으로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전사 to를 수반해 add t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취해야죠. 예를 들어 그의 늦은 도착이 우리의 어려움을 가정시켰다 하면 His late arrival added our difficulties 이런 식이 아니라 His late arrival added to our difficulties His late arrival added to our difficulties 이런 식으로 added 뒤에 반드시 전사 to가 붙어야죠. add를 타동서로 쓸 때는 주로 add a to be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기죠. 예를 들어 add a few more names to the list 이렇게 하면 명단에 이름 몇 개를 더 추가시키라 이렇게 되죠. 다음 complain about 몸을 불평하다 예를 들어 내 아버지는 그 음식을 불평하셨다 하면 My father complained the food 가 아니라 My father complained about the food 이런 식으로 전사 about 가 붙어야 되죠. 그 다음 allude to의 경험을 보죠. allude라는 동사는 자동서로 언급하다 무언가를 넌지시 비추다 이러지인데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이고 그러면 반드시 전사 to가와 allude to 이런 형태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 그는 종종 자기의 가난을 언급한다 그는 종종 자기의 가난을 내비시켜 한다 이렇게 하면 He often alludes his poverty 이런 식이 아니라 He often alludes to his poverty He often alludes to his poverty 이런 식으로 allude 뒤에 전사 to가 와야죠. 다음 reply to 뭐뭐에 답장하다 뭐뭐에 대답하다 이렇게 할 때 answer을 쓸 때는 answer가 타동사니까 answer 플러스 목적어 이런 형식이 될 수 있지만 reply를 쓸 때는 reply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전사 to가 와 reply to 이런 형식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 그는 내가 지난달에 보낸 내 편지에 답장을 아직 안했다 이렇게 하면 타동사 answer을 쓰면 He hasn't answered my letter I sent last month He hasn't answered my letter I sent last month 이러시게 되죠. reply를 쓰면 He hasn't replied to my letter I sent last month He hasn't replied to my letter I sent last month 이런 식으로 reply 다음에 전사 to가 붙어야죠. 다음 operate on의 경험을 보죠. 누구를 수술하다 또는 뭐뭐를 수술하다 할 때 operat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operate someone 또는 operate something 이런 식이 아니라 반드시 전사 on을 수반에 operate on someone 또는 operate on something 이런 식이 되죠. 예를 들어 그 의사는 그를 수술했다 이렇게 하면 The doctor operated him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The doctor operated on him 이런 식이 되어야 하고 또는 그 의사는 그의 눈을 수술했다 이렇게 하면 The doctor operated his eye 이가 아니라 The doctor operated on his eye The doctor operated on his eye 이런 식이 되어야 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refer to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언급하다 이렇듯을 가지는 refer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을 오려면 반드시 전사 to를 수반해야 하죠. 예를 들어 그는 몇 번이고 자기 부모님에 대해 언급했다 하면 He referred his parent several times가 아니라 He referred to his parents several times He referred to his parents several times 또는 He mentioned his parents several times He mentioned his parents several times 또는 He spoke about his parents several times He spoke about his parents several times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4분할 차례인데 4번에서는 3분하고 반대로 전치사를 붙여쓰기 쉬운 타동사 즉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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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6번 그 차는 속력을 줄였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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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으로 모퉁이에 접근하자 속력을 줄였다. 0번 моя 밑줄 여기 tego 海外地는 when 의 뜻으로 때提max 접수 approach 대종х 동그라미 approach 라는 동사는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는 뜻이니까 그 모퉁이에 접근하다 하면 전사 엑得 서서 approach at the corner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틀리죠. approach 는 의미는 자동사의 의미지만 타동사로 전치사 없이 곧바로 목적에 될 다음 이카노미스트 디스커스트 웨이즈 오브 엔딩 더 리세션 이카노미스트와 리세션에 가끔 있죠 이카노미스트 경제학자 리세션 불경기란 뜻이니까 경제학자들은 그 불경기를 끝내는 방법들에 관해 토의했다 디스커스트의 동그라미 이 디스커스도 뭐뭐에 관해 토의하다 이런 식으로 자동사의 의미가 되니까 디스커스 about 뭐뭐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틀리죠 디스커스 역시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가 돼서 전투서 없이 뒤에 곧바로 목적을 와야 합니다 디스커스 썸띵 이런 형식으로 뭐뭐에 대해 토의하다 이런 식에 대한다는 얘기죠 어프로치와 디스커스 말고도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marry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의미인데 marry with someone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marry someone 이런 식이 되죠 예를 들어 나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할 때 나하고 결혼하다 해서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하면 틀리죠 marry는 타동사니까 반드시 will you marry me?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marry는 누구와 결혼하다는 뜻도 있지만 결혼식을 추리하다 이런 뜻도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우리 결혼식을 추리해 주신 신부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죠 다음 attend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at가 아니라 그냥 attend가 되죠 예를 들어 몇 명이 그 회의에 참석했느냐 한다면 how many people attended at the conference 이런 식이 아니라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conference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conference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attend가 타동사라는 점 반드시 유해하죠 다음 address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 address to summon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역시 타동사니까 address summon 이런 형태가 되죠 예를 들어 그는 많은 청중에게 연설했다 할 때 he addressed to a large audience가 아니라 he addressed a large audience he addressed a large audience 이런 식이 되어야죠 그 다음 inhabit 어디어디에 살다 inhabit at 장소 혹은 inhabit in 장소가 아니라 그냥 inhabit 플러스 장소 이런 식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 많은 종류의 뱀들이 그 숲속에 산다 한다면 many kinds of snakes inhabit in the forest가 아니라 many kinds of snakes inhabit the forest many kinds of snakes inhabit the forest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mention 뭐뭐에 대해 언급하다 mention about 뭐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mention 예를 들어 그는 유언장에서 자기 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he never mentioned about his daughter in his will이 아니라 he never mentioned his daughter in his will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reach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reach at 플러스 장소가 아니라 그냥 reach 플러스 장소 이런 식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 우리는 점심시간 바로 직후에 그 마을에 도착했다 하면 we reached at the village just after lunch time 이런 식이 아니라 we reached the village just after lunch time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enter 어디어디에 들어가다 enter into 플러스 장소가 아니라 그냥 enter 플러스 장소 이런 식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 나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 하면 as soon as I entered into the room I knew something was wrong 이런 식이 아니라 as soon as I entered the room I knew something was wrong as soon as I entered the room I knew something was wrong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마지막으로 타종사 out leave의 경우를 보죠 out leave 하게 되면 누구누구보다 오래 살다 이런 식인데 out leave then someone 이런 식이 아니라 out leave someone 이런 식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 그녀는 자기 남편보다 10년도 오래 살았다 하면 she outlived then her husband by 10 years 이런 식이 아니라 she outlived her husband by 10 years she outlived her husband by 10 years 이런 식이 되어야죠 다음 이번에는 5분 할 차례인데 5분에서는 수요동사로 착각이 쉬운 완전 타종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5번 첫번질문 그 게임의 규칙들을 내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plain과 to의 동그라미 explain을 수요동사로 착각해 explain 플러스 간접목적 플러스 직접목적 이런 식이 되면 틀리게 됩니다 즉 이 문장을 could you explain me the rules of the game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explain은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전자 2를 써서 explain something to someone 이런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the murderer confessed his crime to the police the murderer confessed his crime to the police the murderer 그 살인자는 confessed his crime 자기 범죄를 자백했다 to the police 경찰에게 그 살인자는 경찰의 자기 범죄를 자백했다 confessed의 동그라미 confess는 admit 즉 범죄 같은 것을 자백하다 실토하다 이렇죠 역시 confess를 수요동사로 착각해 the murderer confessed the police his crime 이런 형식이 되면 틀린다 반드시 전자 2를 써서 confess something to someone 이런 형식으로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자백하다 실토하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explain과 confess처럼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타동사를 몇 개 더 살펴보죠 제일 처음에 suggest가 있죠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하다 또는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암시하다 할 때 역시 suggest summon something 이런 형식이 아니라 suggest something to summon 이런 형식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 나는 사자님에게 다른 계획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I suggested I suggested my boss another friend 이렇게 쓰면 틀리고 I suggested another plan to my boss I suggested another friend to my boss 이런 식이 되어야죠 또 그 이름은 나에게 아무것도 암시해 주지 않는다 즉 그 이름을 들어도 도말로 생각나는 게 없다 이렇게 할 때도 The name doesn't suggest me anything 이런 식이 아니라 The name doesn't suggest anything to me The name doesn't suggest anything to me 이런 식이 되어야죠 그 다음 propose 역시 propose something to summon 이런 형식으로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제안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예를 들어 사장은 나에게 5%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하면 My boss proposed me a 5% pay raise 이런 식이 아니라 My boss proposed a 5% pay raise to me My boss proposed a 5% pay raise to me 이런 식이 되어야죠 그 다음 introduce introduce 역시 introduce someone to summon 또는 introduce something to summon 이런 형식으로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하다 또는 누구에게 무엇을 소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Mary를 소개시켰다 하면 He introduced Mary to his mother He introduced Mary to his mother 또는 그는 나에게 그 사교 클럽을 소개했다 하면 He introduced the social club to me He introduced the social club to me 이런 식이 되어야죠 그 다음 ann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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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announce something to summon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뭐뭐를 알리다 발표하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에게 그 시합의 승자를 알렸다 하면 He announced I described the new teacher to marry I described the new teacher to marry 이런 식이 되어야죠 지금까지 설명한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타동사들은 explain A to B confess A to B suggest A to B propose A to B introduce A to B announce A to B describe A to B 이런 형식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6번 부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6번 The attorney decided to prosecute him for perjury The attorney decided to prosecute him for perjury attorney prosecute perjury의 가끔 밑줄 attorney 변호사 혹은 때였더라 검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검사라는 뜻으로 창의된 겁니다 prosecute indict 즉 기소하다는 뜻이고 perjury는 give a false testimony 거짓 증언하다 즉 위증하다는 perj의 명사이니까 위증 또는 위증죄를 말하죠 즉 giving false testimony 이렇지 않죠 그 검사는 그를 위증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decided의 동그라미 decide는 부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동사죠 여기도 decided to prosecute 이런식이 돼야지 decided prosecuting 이런식으로는 사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명사가 아니라 부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예를 몇 가지 더 살펴보죠 먼저 wish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식으로 쓰면 틀리죠 다음 hope hope I hope to see you again I hope to see you again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I hope seeing you again 이런식으로 쓰면 틀리죠 다음 바라다 좋아하다 즉 like 의미를 가진 care 경험을 보죠 would you care to go to dinner would you care to go to dinner 저녁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would you care going to dinner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틀리게 되죠 다음 choose he chose to run for the election he chose to run for the election 그는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he chose running for the election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다음 결심하던 determine의 경험을 보죠 he firmly determined to try again he firmly determined to try again 그는 한 번도 해보려고 굳게 결심했다 he firmly determined to try again 이런식으로 쓰면 틀리죠 다음 pretend he pretended to be asleep he pretended to be asleep 그는 잠이 든 척했다 he pretended to be asleep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다음 refuse Mary absolutely refuses to eat meat Mary absolutely refuses to eat meat Mary는 절대로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한다 Mary absolutely refuses eating meat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명사 대신에 부종사만을 쓸 수 있는 동사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종사 대신에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 I don't mind waiting a few more days 단 P I don't mind waiting a few more days I don't mind waiting a few more days 나는 며칠 더 기다려도 상관없다 mind의 동그라미 mind는 반대로 to 부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이 경우도 mind to wait 이런 식이 되면 틀리죠 반드시 mind waiting 이런 형식이 돼야 합니다 mind처럼 부종사 대신에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enjoy 예를 들어 My husband really enjoys playing golf My husband really enjoys playing golf 내 남편은 정말로 골프하는 걸 좋아한다 My husband really enjoys to play golf 이런 식이 되면 틀립니다 단 포기하던는 give up The teacher has given up trying to teach me Russian The teacher has given up trying to teach me Russian 선생님은 나에게 러시아어를 가리키는 것을 보겠다 The teacher has given up to try to teach me Russian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다음 피하던는 avoid I left early to avoid getting stuck in traffic I left early to avoid getting stuck in traffic Get stuck in traffic 이렇게 하게 되면 교통체증에 걸리다 이러지니까 나는 교통체증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찍 떠났다 이런 의미죠 I left early to avoid to get stuck in traffic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다음 피니쉬 I'll finish cleaning the house in the morning I'll finish cleaning the house in the morning 나는 오전에 그 집을 청소하는 것을 마치겠다 I'll finish to clean the house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면 틀리죠 다음 escape He narrowly escaped being killed He narrowly escaped being killed 그는 가까스로 죽는 것을 모면했다 즉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He narrowly escaped to be killed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다음 admit He admits having done it himself He admits having done it himself 그는 자신이 그것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He admits to have done it himself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다음 deny She denies having cheated in the test She denies having cheated in the test 그녀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She denies to have cheated in the test 이렇게 쓰면 틀리죠 다음 고래하다는 consider Have you ever considered living abroad Have you ever considered living abroad 외국에서 사는 것을 고래해 본 일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considered to live abroad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 연습하다는 practice Bill practices playing baseball regularly Bill practices playing baseball regularly Bill은 규칙적으로 야구를 연습한다 Bill practices to play baseball regularly 이렇게 쓰면 틀리죠 다음 위험 따위를 물었다는 risk The boxer risked getting knocked out The boxer risked getting knocked out 그 복서는 knock out 당할 위험을 물었었다 The boxer risked to get knocked out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miss I don't want to miss watching the soccer game on TV tonight I don't want to miss watching the soccer game on TV tonight 난 오늘 밤 TV에서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miss to watch the soccer game on TV tonight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다음 연기화되는 postpone You must not postpone answering his letter any longer You must not postpone answering his letter any longer 너는 더 이상 그의 편지에 해답하는 것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postpone to answer his letter any longer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다음 저항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의 resist They resisted being carried off They resisted being carried off 그들은 끌려가는 것에 저항했다 즉 끌려가지 않으라고 반항했다 They resisted to be carried off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다음 용서하다 용납받는 뜻의 excuse Please excuse opening your letter by mistake Please excuse opening your letter by mistake 실수로 당신 편지를 개방한 것을 용서하세요 Please excuse to open your letter by mistake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이 경우 동명사 오프닝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펼쳐줄 때는 Please excuse my opening your letter by mistake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Please excuse me to open your letter by mistake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죠 그러나 Please excuse me for opening your letter by mistak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기하려는 포스트폰의 의미까지는 put off의 경험을 보죠 It was an unpopular decision to put off building the new hospital It was an unpopular decision to put off building the new hospital 이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틀리죠 다음 이제 7번 할 차례인데 7번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급동사 예를 들어 A에게 비를 공급하다 A에게 비를 제공하다 A에게 비를 선물하다 A에게 비를 기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7번 7번 The travel agency furnished me with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The travel agency furnished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to me The travel agency furnished me with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furnished to a with a 동그라미 furnished a with b 이런 의미로 A에게 비를 공급하다 이럴수록 furnished를 provide supplier 더불어 공급동사로 하죠 The travel agency 그 예영사는 미인에게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그 예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furnished 대신에 provide 와 supply를 써도 똑같은 지대죠 The travel agency provided me with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또는 The travel agency supplied me with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이제 A와 B의 순서를 바꾸면 즉 me와 the information for the trip의 순서를 바꾸면 furnished 와 supply의 경우는 아래의 문처럼 The travel agency furnished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to me 또는 The travel agency supplied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to me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나 provide의 경우는 전사 투판 아니라 for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The travel agency provided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to me 혹은 The travel agency provided the information for the trip for me 어느 쪽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는 furnished AUD, provide AUD, supply AUD에서 A와 B의 순서를 바꾸면 furnished 와 supply의 경우는 furnished B to A, supply B to A 이런 식이 되지만 provide의 경우는 provide B to A 혹은 provide B for A 이런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외에 또 다른 공급동사들을 살펴보면 present AUD, A에게 B를 증정하다 A에게 B를 선물하다 이 경우 A와 B의 순서를 바꾸면 present B to A 이런 식으로 전사 툴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On his retirement, his colleagues presented him with a gold watch On his retirement, his colleagues presented him with a gold watch 또는 On his retirement, his colleagues presented a gold watch to him On his retirement, his colleagues presented a gold watch to him 그가 은퇴할 때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금시계를 증정했다 이런 식으로 present A with B, present B to A 어느 정도 무방하죠 On의 밑줄, 여기 전사 On은 at the time of B 뜻이죠 다음 Endow A with B A에게 B를 기부하다 혹은 A에게 B를 수여하다 이 경우는 A와 B를 바꿀 수 없습니다 Endow A with B 혹은 수동형으로 A is endowed with B 이런 형태로만 사용되죠 예를 들어 They endowed the hospital with a large sum of money They endowed the hospital with a large sum of money 그들은 그 병원에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했다 또는 The hospital was endowed with a large sum of money The hospital was endowed with a large sum of money 그 병원은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였다 이런 형식만 쓸 수 있다는 데 주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urnish 또는 provide 또는 supply A with B 또는 furnish 또는 supply B to A 또는 provide B to A 또는 provide B for A 이런 형식으로 A에게 B를 정화하다 A에게 B를 선물하다 다음 Endow A with B A에게 B를 기부하다 A에게 B를 수여하다 또는 be endowed with more 뭐뭐를 기부받다 뭐뭐를 수여 받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8번 동종 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8번 Taking a nap in my chair I dreamed a curious dream Taking a nap in my chair I dreamed a curious dream Taking a nap의 밑줄 Take a nap 하면 낮잠을 자다 이렇지니까 의자에서 낮잠을 자다가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동종 목적을 설명하는 예문이죠 Dreamed와 Dream의 각동감이 원래 여기 Dreamed는 자동사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는 목적어 Dream을 취해 형식상으로 타동사로 변해 사명식의 문장을 입고 있는 경우죠 이때 Dream 같은 목적어를 동종 목적으로 하죠 대개 관형 표현으로 암기해주면 좋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몇 가지를 더 들어보면 첫 번째 의문은 They fought a fierce battle They fought a fierce battle Fierce의 밑줄 Fault와 battle의 동그라미 여기 fierce는 violent 격렬한 이렇지니까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했다 battle은 역시 동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He died a miserable death He died a miserable death 그는 비참한 죽음을 했다 died와 death의 동그라미 death는 역시 동종 목적이죠 다음 She smiled her brightest She smiled her brightest smile 그녀는 무척 밝은 미소를 지었다 smiled와 smile의 동그라미 smile이 역시 동종 목적어입니다 이 경우 동종 목적어 smile은 상의해야 되죠 자동사 fight, die, smile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종 목적어 battle, death smile을 목적으로 취해 타동사로 바뀌어 삼형시의 문장들을 만드는 경우들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t blew a terrible storm It blew a terrible storm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빈층주의 이트니까 엄청난 폭풍이 불었다 Blue와 storm의 각동으로미 역시 자동사 blue가 동종 목적어 storm을 수반해 타동사로 변해 삼형시의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문형과 동사의 종류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동사의 용법은 독회를 향상해 중요한 부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빈도도 아주 높은 부분이니까 복습 철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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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